김정은, 자퇴의 치과 상담. 서울대를 자퇴한 이유를 밝혔다? 김정은 자퇴의 치과 상담.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은이 라디오 스타를 통해 공개적으로 치아 상담 거부를 선언합니다. 그는 서울대 치의의학과를 자퇴한 까닭에 생긴 뜻밖의 고민을 토로하는가 하면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 이유가 뜻밖의 올드함 때문이라고 전하는 등 입담을 뽐낼 예정되었습니다.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 스타는 얼굴 뜯어먹는 소리안의 특집으로 각 그룹의 비주얼센터 4명 김정민, 구준협, 손나은, 김정은이 출연해 비주얼만큼이나 뛰어난 특급 입담을 뽐냈는데요. 유엔으로 큰 인기를 얻었던 김정은은 그때 당시 서울대 치의의학과에 다니고 있는 수제라는 사실이 밝혀져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정은은 연예활동과 학업을 병행하기가 힘들어 자퇴를 선택했고 그의 선택이 또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김정은은 녹화 그때 당시 치아관리는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작정한 듯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계속 물어봐요 라면서 치아와 관련 있는 얘기에 대하여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의사 친구가 많은 거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라고 너스레를 떨기까지 해 모두를 웃게 했다고 특별히 그는 유엔의 비주얼센터에 대하여 본인과 최정원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밝히는 한편 근래 일본 활동이 올드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또한 김정은은 차태현 앞에서 차태현이 롤모델이라고 고백해 차태현을 흐뭇하게 했는데 우울증 극복도 수학으로 하는 그의 특별한 시기가 공개돼 모두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암호 같은 시기에 구주녀분 난 저런 부호들 50년 만에 처음 봐라고 말해 출연자들과 MC들이 공감 속에서 많이 한바탕 웃었다는 흐문인데요. 무엇보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정은이 김종민과 뜻밖의 대결을 펼치며 큰 웃음을 자아낼 예정. 김정은과 김종민 상반된 이미지의 두 사람은 한바탕 토론을 벌이는가 하면 단어 대결까지 펼쳤습니다고 전달해져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김정은이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올가미 같은 지하상담 고민 토로 모습은 오늘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라디오 스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라디오 스타는 김국진, 윤종신, 김구라, 차태현, 4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시켜 정말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기owy의 서비스